어떤 세상을 가르쳐줘야 할까요? 그래서 문의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많이 우려를 하셨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 망해서 간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네가 원하는 거지 너의 아이들도 후회해 봤을 때 그걸 원했을까라고 그렇게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많이 소리를 내서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오게 되는 게 부부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는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가 조금 비슷해서 크게 트러블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세상은 나 혼자만 즐겁게 산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이 마을이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살고 또 나가야 하는 게 또 이 세상이고 그래서 그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소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보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주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도시와 농촌, 시골을 비교를 해보자면 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모 건물들 사이에 있잖아요. 저는 그걸 정해져 있는 규격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농촌의 삶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고 그리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실 경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경계를 조금씩 내 스스로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여기 이주를 하기 전에 여기에서 문화행사 같은 걸로 먼저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얘들이 뭐야? 우리가 모르는 걸 뭘 하고 있어?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시선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주를 해서는 그냥 왔다 가겠지? 아니면 아무래도 책방이라는 걸 열었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의 수익 창출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여기서 책 한 권도 팔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다가 그냥 나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서 마을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마을분들이 이렇게 알아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난 것 같아요.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우리 마을 주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게 사실 저도 저의 삶을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이곳에 내가 무언가를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까지 살고 왔었던 그런 삶이 있는 건데 그 삶을 서로가 존중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옳다고만 이야기를 하면 결코 섞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계신 분들의 삶을 먼저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보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빛을 바라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혼자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도 연결하는 사람 혼자서 내가 그냥 이거 소비하고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 정말 그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소비를 함으로써 그 가치가 누구에게 가 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가 닿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생산자에게까지도 이 가치가 가 닿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책방에서는 책방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있는 책들이 어찌 보면 저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 삶의 가치관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다름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실행으로써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변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기존 분들이 하고 있었던 것들에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왔다고 그것들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들이 채울 수 있구나라는 거를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씩 알아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양성을 지켜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의 기준으로 서울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다양성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거 하나를 보고 그곳만 향해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그 안에서 조금 무시되어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에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 서로의 다양성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거 쉽지 않은데 가능성은 보여서 저는 사실 행복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잃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되게 커다란 성공을 바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바라는 욕심이라는 게 어찌 보면 허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야기인 게 다 소중한 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가 되면서도 그맞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또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떠날 사람은 또 쉽게 떠나고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서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또 언젠가는 또 같이 만나서 또 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걸 좀 확실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 이소연이라는 사람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데 대표라는 이름으로 늘 무언가를 조금 기대를 하는 시선을 받죠. 근데 그 기대에 사실은 많이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대표라는 게 사실 어떤 이것도 어떤 수익 창출과 경제적인 것과 맞물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돈을 벌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대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계속 늘 이소연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재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재미있다고 또 계속 다 이제 할 수는 없는 게 나의 재미가 나로부터 연결된 수많은 사람과 그 멋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들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무모하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라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나로부터 연결된 무언가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라는 걸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신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조금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그런 게 즐거움 그거를 삶에서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그 에너지가 나의 생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거보다 그 먼 훗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그 선택이 지금 당장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조금 큰 그림을 보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거지 상대방이 보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그만두려고 이러면 너는 왜 돈 되는 일은 자꾸 그만두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한지싸움 남자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건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년이 끝나더라도 저는 그 이후의 생계가 저로 인해서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저의 그냥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의 원래 전문직을 그만두고 이제 결혼을 한 거여가지고 그때 또 새롭게 공부도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때 보냈던 쪽지가 아직도 있는데요. 제가 10년만 미뤄줘 그랬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헛수고를 한 거니? 언제까지 더 미뤄줘야 되니? 그래서 10년만 더 믿어봐. 그 10년 기다리다가 나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10년 10년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또 행복인 거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에 연고가 없는 젊은 사람들 세 명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왔던 시기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알고 있는 범위가 또 조금씩 더 처음 온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힘들었던 점이 얘도 힘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서로한테 조언도 해주고 정보도 주고 이러다가 이제 만나게 됐었고 그렇게 만나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뭔가가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함께하는 일들을 조금 버렸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셋이 그리고 더 많이 가 항상 같이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걸 좀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게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이 하는 일이 주가 되고 각자의 일이 부과되지 않게 각자의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래 갈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의 삶이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산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이 소비가 한 번 소비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소비가 아니라 이 소비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삶이 돌아가게 하는 거 저는 요즘 이렇게 생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이 물건 하나를 삼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경계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더 연결이 되고 오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은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어느 만큼의 범위를 볼 수 있느냐가 처음의 시작에 구분을 좀 지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농사만 본다거나 단순히 소상공인의 삶으로써 단순히 갖춰진 공간 안에서 수익 창출을만 하는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로컬 크리에이터 녀석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지역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이유도 이 지역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지역과의 연관된 삶이라는 거는 서로가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지역의 발전에도 내가 기여를 할 수 있고 나도 지역이 주고 있는 것들을 받고 이렇게 받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라는 그런 연관성 아닐까요.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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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